Does Sire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Does Sire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Does Sire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안녕하십니까 좋은영어스타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음원이 10분만에 잘 들리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리는 문장들이 뇌에 점차 쌓이면 처음 듣는 문장들도 잘 들리는 때가 옵니다. 잘 들리는 문장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쉐도잉과 같은 연습을 통해 영어 말하기도 조금씩 가능하게 되죠. 여기 아주 쉬운 영어 원서 낭독부터 꾸준히 영어 낭독을 병행해 주신다면 완벽한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래시카드를 만들어 단어까지 암기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리는 가장 짧게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두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짧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치 100미터를 뛸 때 기록을 단축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느낌으로 해보세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먼저 기억하실 것은 이 호흡 전에 발음 끼어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먼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 끼어 강의 새 버전은 곧 업로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시 원음을 70%의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보다 잘 들리셨을 것이고 글자와 뜻은 잠시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소리에만 신경 쓰고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 더 해 보겠습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자 이제 원음의 80%의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잘 들리시죠? 지금부터는 강량면에서 문장 강세를 신경 쓰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에는 약하게 발음하는 곳이 있고 세게 발음하는 곳이 있는데 자 역시 소리에만 집중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두 번 더 해요.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마지막입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이제 원음을 90%의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아주 잘 들리시죠? 이제 길이면에서 문장 강세를 신경 쓰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아까 약하게 발음하는 부분들은 길이면에서 굉장히 짧아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요. 강으로 발음한 부분들은 길이면에서도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연습해 볼게요.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마지막이에요.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자 이제 편한 마음으로 원래의 속도대로 들어보겠습니다. does sign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잘 틀리셨죠? 사실 100%의 속도는 거짓말이었고요. 110%였습니다. 이렇게 빨라도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낭독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잠시 광고 보고 이제 어떤 말이었는지 텍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쉬운 말이었죠. 자 이대로 이 문장을 시간상으로는 대충 하루정도 횟수로는 100번 이상 듣고 따라하시면 언제 들어도 드러낼 수 있는 듣기 능력이 생기고요. 여기에 100번 이상의 듣고 따라하기까지 하시면 말하기도 가능하게 되십니다. 실제로 사이라는 단어를 your father, your boss, your mother, your brother 등의 단어로 교환하여 말하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절대로 이 강의를 한 번 듣고 끝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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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듣는 동안 계속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 좋은 영어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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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I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 도시아 give you a lot of guidance at all.